하여튼 떨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입수.. 어어.. 그 사람한테 모든 페널티가 보여지는 거야! 자! 자, 한 명 입수하시는 거고 네! 기회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만 원 따고 이거 도전하자 바로! 이스라엘 커밍! 가자, 가자! 우리 야, 누구? 우리 야!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예! 여기서 진 사람, 여기서 잘못한 사람 무조건 입수야! 오케이! 야! 무스라엘 파이팅! 오케이, 오른발 나는 가볍다! 라고 생각해 나는 가볍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폴얼짝 뛴다! 네가 잘 버텨줘야 돼, 저기서! 그냥 손 넘으시면 안 됩니다! 발 나가는 거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입수 시키려고 해! 아이, 제발 누구 편이야? 야, 야, 제발! 이거 걸리면 안 되니까! 앞으로 팀플레이를 해치는 행동하면 코 한대 씨! 오케이, 오케이! 팀플레이를 치는 거 코 한대, 코 한대! 무스라엘 파이팅! 야, 야, 내가... 선 잘 보고, 선 잘 보고! 자, 간다! 긴장하지 마! 긴장돼, 갑자기! 하지 말라고! 긴장돼! 하지 마요! 한 번, 한 번 더 하면 뭐야! 이거 성공하고 얘기하자니까 말은 벌고 하자고 일단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긴장돼! 간다! 갈게! 간다! 온 세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다! 베리 굿! 오케이, 베리 굿! 오케이! 넘어와! 잠깐, 일단 세윤이 형은 입수 안 하는 거야? 응! 됐어! 됐어! 우리 각자 한 대로! 그 다음, 아니, 누구야? 한 번, 바로! 잡아줄게, 잡아줄게! 잡아줄게, 잡아줄게! 잠깐만, 야, 내가 이쪽 붙는 게 나아, 이쪽 붙는 게 나아! 예? 그 생각 안 하는 거야? 이쪽으로 붙으면 내가 밀리는 거 아냐? 붙어! 빈대로 간 게 아니지,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본비 갔어! 빈대가 나, 빈대가 나! 빈대가 나? 슬로우 버섯을 찍어줘야 돼요? 누가 먼저 발이 밖으로 줄 날아야 돼? 조용히, 형의 조용히! 코드 해, 코드 해! 갈게! 왼쪽으로 가야 돼, 이쪽! 오, 됐다! 오, 됐다! 내가 잡아줄게! 한 발만 닿고 잡아줄게! 우리가 잡아줄게, 우리가 잡아줄게! 그러니까 형이 저 끝으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그럼 여기서 잡아줄 거야! 어쨌든 내 쪽으로 기대면 안 되고 정훈이 형 쪽으로 기대면 돼, 내 쪽으로 기대면 돼! 오케이, 알았어요! 갑니다! 어, 어, 일단! 형이 나가 떨어지면 입수야! 입수야! 뭐야, 이게 입수야! 뭐야, 이게 입수야! 뭐야, 이게 입수야! 지금, 지금 그냥 오면서 미워버리려고! 하지마! 어우, 떨려! 어우, 떨려! 어떻게 해! 팀을 믿어야 돼, 팀을 믿어! 팀을 믿어! 그냥, 그냥 들어와, 괜찮아, 편하게 해! 일단 성공하자! 하나만 해,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형, 갑니다! 하나, 둘, 셋! 바로받기! akers! 않았던 anticip 나 쏘아질 것 같아, 늘리 있어 빨리 와, 빨리 나와 침 나와, 침 나와 빨리 와 바로 갈게 나 맨발로 갈게 빨리 와 나 맨발로 갈게 빨리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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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한글자막 by dr. xoic 크로우드 세금 지津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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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